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무가 인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안무는 니키미나즈, 아리아나그라는데, 제시제이 이 환상적인 아티스트들의 콜라보 작품이었죠 땡땡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이 정말 경쾌하고 신나는 만큼 여러분들도 즐겁게 소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파트 1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오른손이 처음에 왁킹 동작을 할 건데요 자, 여기서 카운터 1부터 해볼게요 7, 8, 1, 2, 3, 4, 5, 6까지 여기서 왼손은 포인트를 가리키면서 왼쪽 한번 가리키고요 가운데 한번 가리켜볼게요 7, 8, 1, 2, 3, 4, 5, 6, 6 자, 여기서 골반이 업, 다운, 업, 다운 8, 7, 8, 1, 2, 3, 4, 5, 6, 6, 7, 2, 3, 4, 5, 6, 7, 2, 3, 4, 5, 6, 7, 8, 1, 2, 3, 4, 5, 6, 8, 2, 8 오른쪽 1, 2, 3, 4 자 여기서 다리를 벌리면서 5, bend, 6, and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5, bend, 6, and 오른쪽 7, 8 여기서 웨이브로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왼쪽 밑으로 1, 2, 엉덩이 3, 4, 5, 6, 7 오른쪽 1, 차고, 2, 차고, 5, 6, 7, 8 자 여기서 5, bend, 6, and 7, 8 1, 2, 3, 4, 5, 6, 7 오른쪽 1, 2, 3, 4, 5, 6, 7, 8 자 여기서 왼쪽 다리 집으면서 포즈를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돼요 7까지 카운터 포즈를 기다려볼게요 1, 2, 3, 4, 5, 6, 7 다시 하고 오른발을 왼쪽으로 밀어볼 거예요 8 다시 여기서 오른쪽 골반을 내리면서 1, 2, and 3, and 5, bend, 6, and 7, 8 다시 한 번 더 1, 2, 3, 4, 5, 6, 7 오른쪽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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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5, bend, 6, and 7, 8 까지 했어요 여기서 왼쪽 다리 오면서 제시제이의 강렬한 목소리에 맞게 몰아치는 느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 왔어요 왼발 찝으면서 따, 다, 단 여기서 따, 다, 단 돌려요 다시 왼쪽 오른쪽 다운 하! 다시 한 번 더 에이 원, 앤, 투, 앤, 쓰리, 포, 앤, 파이브, 앤, 식, 앤, 세븐, 앤, 에이 앤, 입술 다시 타, 타 두 번을 끊어줘야 돼요 하, 앤, 타, 타 다시 돌려주고 고개 해 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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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다시 한 번 더 세, 에이 원, 앤, 투, 앤, 쓰리, 포, 앤, 파이브, 앤, 식, 앤, 세븐, 앤, 에이 앤, 원, 투, 앤, 쓰리, 앤, 포, 앤, 파이브, 앤, 파이브, 앤, 식, 앤, 세븐, 앤, 에이 자 처음부터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5,6,7,8 1,2,3,4,5,6,7,8 1,2,3,4,5,6,7,8 다 다 다 입술 다 다 은하 5,6,7,8 여기까지 파트1이었습니다 파트2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파트2는 정말 더 신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른손부터 1,2 위로 찌르면서 저희가 점프를 뛰어볼거에요 점프를 오른쪽부터 7,8 1,2 오른발 밟으면서 3,4 여기서 왼쪽으로 머리를 신나게 흔들어주시면 됩니다 3번 1,2,3,4 다시 모이면 돼요 점프 뛰어볼게요 1,2,6,4 5,6,7,8 5,6,7,8 여기서 한번 더 똑같이 1,2 이번엔 오른쪽으로 두번을 더 뛸거에요 3,4 오른발부터 5,6,7,8 다시 한번 더 차원부터 1,2,3,4 5,6,7,8 1,2,3 어깨 5,6,7,8 자 여기서 오른발부터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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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하면서 내려가면 됩니다 1,2,3,4 5,6,7,8 1,2,3,4 5,6,7,8 여기까지 한번 더 5,6,7,8 5,6,7,8 1,2,3,4 8,5,6,7,8 까지 하고 2,8 2,8 2,8 1,2,3,4 5,6,7,8 2,2,3,4 5,6,7,8 1에 멈춰줘야 돼요 1,2,3,4 5,6,7,8 1,2,3,4 밑에서 쓸어 올려서 돌려서 헤이 자 여기까지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5,6,7,8 1,2,3,4 5,6,7,8 2,2,3,4 5,6,7,8 내려가고 2,3,4 1,2,3,4 5,6,7,8 1,2,3,4 5,6,7,8 2,2,3,4 5,6,7,8 1,2,3,4 5,6,7,8 1,2,3,4 5,6,7,8 자 여기까지 뱅뱅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안무로 만나요 안녕 맨티엄스